안녕하세요 김기철입니다. 7월 이후에 하반기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제 수업을 듣지 않았던 수강생들을 기준하고요. 기존의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제 강좌를 다 들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7월 중순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통 한다면 오삼 학생들 수능까지 딱 넉 달이에요. 넉 달 동안에 제가 무슨 제 강좌 다섯 개를 들으세요? 네 개를 들으세요? 도대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를 쥐어 짜봤습니다. 현실적으로 가장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뭘까? 한 넉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은 최소화시키면서 공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커리를 막 짜다가 저희 연구실장님하고 머리 쥐어 짜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.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지금 현재 5등급, 6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학생들 수능 봐야 되고요. 당연히 우리 목표는 아마 3은 돼야 될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지금 5등급이라면 2등급까지도 가능해요. 6등급이면 아마 3 정도로 목표를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럼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게요. 넉 달 동안에 딱 세 강좌만은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. 제가 보통 6 정도 되는 애들이 그러면 한 넉 달 공부해서 그러면 3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어휘를 외우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건 맞지만 첫째,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지. 그래서 문장해석의 원리 이건 필수 수강 강좌예요. 지금 현 5, 6등급이네 내가 3위 목표를 하면 참고로 5등급이 학생들은 아까 말했지만 2등급이 목표를 수 있어요. 자, 그다음. 이건 뭐냐면 문장해석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식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, 끊어주고 묶어주고 아, 이게 혹시 왜 도치고문인지 그러면 전치산에서 어떻게 하는 거고 as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? 만약에 to로 시작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지? 이런 걸 배우는 게 문장해석의 원리예요. 그리고 나서 곧바로 2, 3, 3, 9를 하시기 바랍니다. 저 2, 3, 3, 9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좌가 뭐냐면 EBS 전체에 세 줄 이상의 문장해석이에요. 근데 EBS에 구분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, 페이지 오른쪽, 왼쪽에 전체 글의 스토리라인과 주제파까지 같이 해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EBS 공부, 아, 스토리인데 이 중에 뭐가 해석이 안 되는구나.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와 2, 3, 3, 9라는 거로 해석 공부를 끝내라는 얘기야.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끝났으면 영어는 90%가 끝난 거예요.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이 두 강좌만으로도 제가 단어 놨는데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문제 접근의 원리는 문제풀이 강좌예요. 유형별로 답의 근거를 찾고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합니다.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아, 분명히 이거, 분명히 성적 나온다. 단지 여러분이 어휘를 외워준다는 전제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세 가지 강좌만은 꼭 수강하실지 추천할게요. 자, 그 다음 현재 3, 4등급 학생입니다. 자, 물어봅시다. 지금 내가 3등급이야. 우리 목표는 1입니다. 지금 4등급이에요. 목표는? 2라고 하지 마세요. 1입니다. 자기가 지금 4등급이라고 해도 목표 자체는 2로 잡으시면 안 돼요. 1로 잡고 공부해야 1이 나오든지 아니면 2가 나와요. 근데 2가 목표이면 2 아니면 3이 나오거든요. 자, 물론 3등급은 무조건 1이 목표여야 되고요. 그럼 3, 4등급 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가 뭐지? 딱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. 해석이 완벽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3, 4등급 학생들이요.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. 3, 4등급 정돈된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단어로 그냥 속된 말로 소설 씁니다. 그러니까 대충 이런 얘기겠지. 감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야. 대충 이런 의미겠지. 그러다가 그런 의미 아니면 어떡하니? 못 맞추는 거야. 일단 3, 4등급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얼렁뚱땅 대충은 해석한다는 줄 알아. 근데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. 둘째, 어휘도 약해요. 셋째, 해석 속도가 너무 느려요.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찍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. 자, 3, 4등급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니? 선생님 저한테 15분만 더 있으면 저 훨씬 더 잘 맞출 것 같아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딱 이게 3등급 정돈박생들의 애매한 케이스예요. 단어를 왕창 모르는 건 아니야. 좀 물론 모르는 건 많아. 근데 웬만큼 몰라. 그다음에 해석을 또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야. 한 줄짜리 해석은 나해요. 두 줄짜리 문장 웬만큼 해석해요. 세 줄 넘어가면 어려워요. 네 줄 단어만 기억나요. 다섯 줄 H 모르겠다예요. 더하기 속도가 너무 느려요.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는 제가 기본으로 꼭 하시길 추천하고요. 자, 이건 신규 들어온 학생이에요.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 기존생인데요. 저 옛날에 5였는데 3까지 올렸습니다. 그럼 문장 해석의 원리 들으시면 안 되겠지? 다른 걸 해야 되겠지? 자, 두 번째. 문장 해석의 원리를 기본으로 끝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. 아까 2339는 바로 앞에 설명드렸죠? EBS 올 지문 중에서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들만 있습니다. EBS 지문 다. 자, EBS 전체의 범위가. 그다음에 스토리 라인까지 있는 EBS 공부도 같이 하면 사고 싶다 하면 2339고요. 아니면 이거 꼭 하시길 바래요.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. 이게 최근 3개년. 자, 작년, 재작년, 재지작년에 6월, 9월 수능에 나왔던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에요. 해석 난이도는 두 개가 동급입니다. 2339는 EBS만 뽑아낸 거고요. 얘는 기출문제 3개년의 6구 수능이에요. 둘 다 해석하는 거 너무너무 해석의 포인트를 잡으면 너무 중요할 거야. 그러니까 특히나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 이제 순환 학생들 알 거야. 요약하며 읽기가 꽃 중에 꽃이지. 세 줄, 네 줄, 다 줄이 넘어가면 자,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. 수, 식, 오, 구 다 빼버리면 요약하며 읽으면 스토리 라인이 무조건 잡히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저희 수강평 보시면 알 거예요.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 수강평 쓴 학생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죠. 아, 영어 해석 못하던 나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이 강좌예요. 물론 이건 동급이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둘 다는 못해요. 넉 달 동안에 제가 내 강좌 다섯 개도 영어 얘기 못하잖아. 자, 그다음 오답 제거의 원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. 오답 제거의 원리가 정답률 60% 이하의 문제들만 있어요. 자, 근데 오답 제거의 원리 수강하시는 학생들 알죠? 우리는 정답 굳이 목숨 안 겁니다. 농담이란 오답을 지우세요. 답의 근거를 찾았으면 오답만 지워나가면 당연히 무조건 남겨지거든요.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있어요. 어떤 학생 선생님 제가 원래 5 또는 6이었는데 저 많이 따라와서 신규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선생님 저 수업, 선생님 수업 따라와서 이제 저 3까지 올렸습니다. 저 운장 해석의 원리 들었고요. 빼 그럼 그 다음에 곧바로 뭐 할래?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야. 자, 지금 3까지 올렸으면 둘 중에 하나의 강좌를 하고 선생님 제가 문제 접근의 원리는 수강은 했고요. 기준생 위주로 했으면 그냥 오답 제거의 원리야.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 좀 오답 제거 원리까지 했습니다라고 하면 오답 제거 원리 하지 마시고 제가 파이널 강좌를 할 거예요. 파이널 강좌는 제가 이번에는 좀 전 다른 남들과 다르게 몇 달 전에 공부하는 파이널 강좌가 아니라 정말 수능 직전에 공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걸로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. 자, 조만간에 공부할게요. 오답 제거 원리를 빼고 하시면 돼요. 기준생인데 올리는 학생이면 자, 그 다음에 이제 현재 2등급 이상일까요? 80 초반부터예요. 무조건 1위 목표죠. 자,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요소는 간단합니다. 문제풀이 중요한 거 맞아요. 그런데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인데 지금 2인 학생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. 문제풀이 못해서 이 나온 거니 고난도 해석이 안 돼서 이 나온 거니 라고 하면 대부분이 고난도 해석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어휘적인 문제와 고난도 해석 또는 근거되는 문장 해석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해설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예요. 그래서 2등급 이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줄짜리 문장 걱정 안 합니다. 두 줄짜리 문장 걱정 안 합니다. 읽는 속도와 고난도 문장 해석을 잡는 공부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이것도 시작하세요. 1등급을 향한 문장의 허해석의 원리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자 이거 수강하면 알죠? 첫 문장부터 악소리 나옵니다. 와 진짜 어렵구나. 근데 3강 이상 수강하면 알고 아 요약함을 읽으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구나. 근데 이런 학생이 있어? 이건 신규생 기준이야. 자 기존생이야. 선생님 저 많이 따라왔습니다. 저 그래서 이제 80까지 올려놨어요. 근데 선생님 저 얘도 수강했어요. 라고 하시면 그 학생은 곧바로 2339예요. 근데 신규생이라면 요거 공부하고 2339 하시길 원해요. 2339는 자 요거만 또 클릭해서 볼까봐 또 설명하네. EBS 전체 수특 영어 영독 수능 완성에 세 줄 이상의 해석 어려운 문장 모음이에요. 스토리 라인까지 있는 문장입니다. EBS 공부다 같이 끝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기존생이라면 이걸 수강했으면 2339로 곧바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새로운 학생이라면 요거 수강하고 그 다음에 2339 하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오답 제거의 원리만 수강하시면 돼요. 문제 풀이 강자는 정답률 60%의 고난도 문제고 20% 30%짜리 문제 푸는 방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답의 근거를 찾는 방식이 우리 수업 핵심이에요.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이 되면 오답만 지우면 되기 때문에 자 오답 제거에 올린 거고 또 있어 기존생이야 선생님 저 이거 5월달 또는 6월달에 수강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답 제거에 올려 하지 마시고 이 학생들이 간단해요. 2339와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EBS를 공부하는 거와 어휘를 외우는 거와 제가 마지막에 할 파이널 강자만 수강하시면 돼요. 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파이널 강자는 제가 아직 제목을 못 정했어요. 그런데 저 무슨 두 달 전에 들었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. 정말 수능 직전에 너무너무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개발을 했어요. 지금 제목만 못 썼어요.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겁니다. 저희가 저희 연구팀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남는 시간이 약 넉 달인데 모든 강좌를 다 수강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3개 이내로 무조건 끝낼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이 어휘만 외우신다면 제가 말한 방식대로 공부하면 분명히 예전과 다른 점수는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수능 이제 넉 달 남았다 싶게요. 파이팅 하세요. 조금만 더 버텨내시면 크리스마스가 탈 거예요. 자 감사합니다.